그릇이 엄청 큰 사람인가 봐 잔돈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을 하신다 하시더라도 이동이 내년에 들어와요 본인을 보면 그리고 원래 타고나기로 원래 금전을 엄청 많이 제복을 가지고 태어나신 사람인데 실패도 많이 하고 살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직업을 여러 개를 많이 바꾸신 건지 뭐를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가 여러 번 있었는 건지 실패도 여러 번을 겪고 넘어갔지만 내년에 직업적으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신다면 올해 하려고 하신다면 그게 시간이 조금씩 지체되면서 내년에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년서부터 조금 좋아지는 운이에요 그리고 내년을 바라보고 향후 보면 한 5, 6년 동안은 금전 재물운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다 하시더라도 새롭게 시작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는 겪지는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또 많이 도와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왜 잔돈푼에는 관심 없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실까 왜 그러실까 지금 가업으로 원래는 비료를 저희가 광산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하다가 원래 중국에서는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어릴 때 20살 초반 후반부터 30살까지는 중국에서 돈을 좀 많이 벌었었는데 제가 집안일에 관심이 없어서 원래는 한량이거든요 외동아들이다 보니까 계속 주변에만 돌다가 이제 집안일을 안 하게 됐는데 이제 계속 바깥으로 도는데 나는 바깥으로 도는데 계속 집안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아 우연히? 네 우연히 계속 해외 쪽 사람들 동남아 쪽의 환경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저희 큰아버지랑 아버지랑 회사를 같이 운영하시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그 일을 다시 광산 쪽의 일을? 네 우리 생산직이에요 비료나 친환경적인 비료, 사료, 수출 정화제를 저희가 만드는데 생산직을 하는, 공장을 하는데 그거를 제가 동남아 쪽으로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수출하려고 아 그거를 새롭게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네 아니 그래서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일을 새롭게 한다 하더라도 잔돈푼을 만지는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그게 도대체 뭔 일인가 하고 물어본 거고 지금도 투자가 17일 날 들어오기로 했어요 100억 정도를 저 보신, 자기가 입보하시는 회장님께서 너가 지금 계속 뭘 하려고 하니 지금 집안 사장도 좀 여의치 않고 하니까 투자를 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100억이 지금 17일 날 시팅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게 지금 돈이 들어올지 아니면 저는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런 거 좀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신누나 같은 누나의 매영이랑 같이 일을 봐요 조금조금한 것도 근데 거기서 제 들어온 돈 갖다가 일부를 매영이 주식 쪽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쪽에다가 100억 들어오는 거에서 제가 20, 30억을 빼가지고 주식 쪽에 좀 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본업은 생산직, 비료 생산을 하고 근데 부업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주식 투자요? 근데 그거는 물리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는 게 물리는 게 아니라 매영은 기관에서 받는 소스만 하기 때문에 바로 팔면은 저희 싸게 산 거를 원래 다른 사람은 네이버에서는 천만 원에 살고 우리는 300만 원 사는 거예요 아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700이나 800에 판다라도 20%를 싸게 던지는 건 개미는 물거든요 그거를 계속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는 했어요 주식으로 해서 회사 돈으로 나가고 횡령하지 말고 정식적으로 주식을 매입해서 회사 통장에 들어오고 수익 내는 거를 네가 알아서 좀 처분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모르겠어요 그걸로는 그렇게 돈이 계속 잘 벌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면 본인 판단에 맡기는 거긴 하겠지만 저는 하란 말은 나오지는 않네요 아니면 조금만 적당히 조절을 하시던가 조금만 하다가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돈 투자 받기로 하신 거? 그거는 문제 없이 잘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돈을 원래 가업으로 하시는 거에 더 집중을 하시고 하신다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향후 5년, 6년 이렇게 해서 앞으로 금전운이 엄청 많이 좋다고 그리고 타고 나기로도 돈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돈복을 많이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요 계속 어렸을 때부터 계속 쭉 많을 수는 없잖아요 고생을 조금 이렇게 어렸을 때 하고 본인이 조금 방황을 했다 하더라도 그 시기 다 지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먹고 사는 데는 진짜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 그리고 연예운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지금 만나시는 분은 계세요? 아니요 얼마 전에 만났다 헤어졌어요 좀 나이가 많이 어린데 저랑 14살 차이 나요 제가 걔 97년 9월 12일 생이거든요 저랑 생일이 하루 차이밖에 안 나요 아 97년생이요? 네 그러면은 28살이네? 네, 맞습니다 성이 뭐예요? 김 씨요? 네 태어난 시간도 안 하죠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해볼게요 결혼 생각은 있으세요? 결혼 생각 있어? 이 여자랑이요? 아니 저는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 어릴 때 너무 어릴 때 결혼을 해서 그 뭐를 결혼이라는 생활을 모르고 계속 했을 거잖아요 어린 나이니까 아 네 근데 지금은 좀 안정적이게 안정적이게 쉴 수 없이 아픔 없이 좀 살고 싶어요 혼자서 좀 많이 외로웠었거든요 그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헤어지신 분하고의 인연은 아니라고 나와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결혼 운이 보이는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뭐 그래서 근데 여자는 만나려고 하면 또 이렇게 인연이 닿고 닿고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외롭다고는 안정적인 설명을 원한다고는 하시지만 연애로만 봐서는 연애 운은 나쁘지는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은 또 들어오는데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이 어린 여자분하고는 아니고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하고의 인연을 또 그분의 이제 또 자세한 사주나 이런 건 있어야 되겠지만 전에 스쳐간 인연이 아니고 새로운 인연하고의 인연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나간 인연을 목매이지 않는 게 어두과 싶고 돈만 하면 XXX 간다는 건 문제겠어 회장님들도 많이 알고 뭐 여자나 해주겠지 뭐 안 그래요? 인물이 나쁜 건가 계속 괴로워하라고 하는데 저보다도 한두 살 많거나 이런 분들을 좀 많이 소개시켜 주려고 하셔서 그분들이 또 관건 저보다 더 있으신 여자분들인데 제가 또 그렇게는 어린 여자가 좋아요? 아니요 저는 다 연상만 만났어요 전 와이프도 저보다 나이가 많고 저는 연아를 태어나서 두 번밖에 안 만나갔어요 아들도 있어요 아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외동 아들이고 저도 이제 저 아들도 외동 아들인데 저희는 잘 살았던 집안에서 가세가 많이 기울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이게 저는 만약에 제가 내일 죽건 모레 죽건 하더라도 저는 이제 부모님보다 먼저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 부모님보다 먼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도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만들어놓고 가야 만들어놓고 가고 싶어서 지금은 제가 또 이런 거를 좀 일을 많이 봐요 본업을 왜냐하면 제가 원래 했던 게 집안일을 할 때는 그래도 수입이 계속 괜찮았고 법인카드 쓰고 하니까 부럽진 않게 지냈는데 그러니까 돈으로는 걱정 안 하고 살았잖아 네 저는 돈은 가히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지금도 한량처럼 돈은 써요 계속 쓰는데 뭐 그런 건 없는데 제가 저 혼자 풀칠하는 거 말고 아들이 곧 있으면 내년이면 고3 내후년이면 대학생인데 그냥 걔가 대학교 다니면서 등록금 걱정 안 하고 집안 채 주고 차 하나 해주고 그리고 제 이름으로 뭘 할 수 있게끔만 사업체나? 네 사업체 하나만 해놓고 나서 저는 눈 감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제가 하루하루 불안해요 불안한 것도 있고 아버지는 아시지만 어머니는 모르시고 어머니도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우울증 환자예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거에 또 어머니가 또 나쁘게 되지 않으실까라는 걱정도 있고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최장 쪽이요 최장 뭐 진단을 받았어요? 저번에 CT 찍고 나서 큰 병원 갈아서 최장 MRI를 찍었는데 충남권 병원에서 최장 잘 보는 데가 많이 없어서 근데 저는 제 몸은 제가 알잖아요 근데 조금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통증도 있고 약을 먹어요 진통제나 먹고 그 다음에 잠 못 자니까 우울증이나 항생제 같은 것도 먹고 약을 거의 열한 날 먹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 점심 때는 웬만큼은 수면제 들어가면 잠을 일을 못 보니 점심 때는 수면제 제외하고 아침 저녁으로만 먹고 근데 지금 약을 안 먹었어요 지금 저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오늘 5일까지 5일동안 안 먹었는데 건강 운은 진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죽는다 이런 말은 안 나와요 다시 근데 하루 그래도 한 10년 바라보고 본인이 계획하는 일들을 좀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나 저도 여기가 촬영 온다고 했을 때 첫 번째가 그 재물운이었어요 제가 언제 돈을 만질 수 있는지 네네네 그래서 먼저 그 얘기 하셨나 보다 한현이가 앉자마자 돈 깔고 태어났고 돈 많이 번다고 걱정하진 않아 저는 몸 걱정은 아예 안 하고 살았어서 애초부터가 근데 이제 저희가 딱 스무 살 때 집에 한 번 싹 망했었어요 스무 살 때 딱 스무 살 되는 해에 망했어서 한 8년 동안 되기 힘들었었어요 이게 아버지 실수도 아닌데 이제 저희 이제 아버지 되죠 큰 아빠 아버지 이런 상황 때문에 가세가 확 기울었다가 제가 중국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해 갖고 이제 집에다가 좀 해준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중국에서 번 돈을 가지고 이제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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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저는 생활을 계속 했었고 중국에서 뭔 일을 했는데 그냥 뭐 좋은 일은 아니었죠 보이스피시? 아니 아니요 그렇게 그건 안 좋은 거죠 그런 게 안 좋은 거고 아니 안 좋은 거라며요 그건 아니고 저는 이제 제가 중국 갈 때 한국 돈 그때 당시 2010년도에 4천만 원 갖고 왔어요 그때 당시 환전하게 되면 22만 8천 위안 정도 됐어요 그 돈 갔다가 저는 돈 노리를 했어요 아 중국에서 네 마작방에서 이제 돈 아 마작방에서 네 마작방에서 돈을 내주고 이제 거기서 이제 1할씩 되더라고요 뭐 만 원 주면은 이제 만천 원 저한테 오는 거예요 1할 10% 갖고 오더라고요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대단하시다고 그랬는데 그 돈 가지고 가서 마작방에서 저는 중국에 뭐 가족이 아예 없이 간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친화력 때문에 친해진 이제 막 건달 누구부터 친해져 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일을 좀 했었는데 그때 수익이 좀 커서 그것을 가지고 환전을 해 갖고 한국에 들어왔어 대단하시다 그렇게 해서 좀 그때는 뱉는 게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너무 돈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때까지 주는 너무 많은 이쁜을 받고 자랐어요 금정적인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힘들다는 걸 이제 조금 너무 이제 와 닿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중국을 나갔었고 나가서 그때 당시 한 한 달에 한 500만 원을 받고 받는 게 있었어요 내가 사이트를 총괄해서 거기서 이제 400만 원폭 내고 100만 원만 가지고 내가 진짜 대단하다 생활을 1년 동안 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다가 1년 딱 하고 나서 이제 그 돈을 좀 모으고 제가 이제 받은 통장 4천만 원 갖고 있는 통장 안 건드리고 그걸로 계속 쪼개고 생활하다가 딱 1년 동안 모은 돈이랑 같이 해갖고 제가 난징을 간 거예요 난징 가서 거기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대단하시다 5천만 원 5천 7백 정도 가지고 이제 다시 돌리기 시작하다가 8개월 만에 딱 정확하게 27억 벌었었어요 이것저것 해갖고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제 어차피 없었던 수익이라 생각하고 환전 수술을 이빨 줄 테니까 안전하게 하면 서울을 한국어로 돈을 보내달라 해갖고 그걸로 품돈을 안 만진다는 말이 할머니 말이 딱 맞네 5천만 원 가지고 8개월 만에 27억 만진 것도 대단한 거고 앞으로 하는 사업도 작은 사업이 아닌 거 같고 비료 사업은 되게 좀 동남아 쪽이나 원래 중국 쪽에서는 엄청 커섰었던 사업인데 중국은 저희가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거래처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동남아 베트남 뭐 뭐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이런 쪽을 보고 있어요 되게 못 사는 나라 군사 정권인 나라 공산국가는 결제를 하게 되면은 제 물건 갖다 썼으면 물건 값으로 물들을 줘야 되는데 공산당들은 절차가 너무 심하고 자기네 빼돌린 돈이 너무 많아서 입금이 안 돼요 근데 공산국가는 군사 정권은 그 대신에 깔끔해요 결제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나 캄보디아 라오스를 보는 이유는 군사 정권인 나라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큰 돈 만질 수 있고요 투자 받는 것도 무리 없으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지금 당장 돌아가실 거 아니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면서 준비 잘 해가지고 감사합니다